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는데 유튜브 요즘에 잘 되고 있어? 어 잘 그냥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저번에 2주 전에 물어봤잖아 내 무슬림이 되면 어쩔 것 같냐 내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어제 가서 이마님 뵙고 개종을 했어 내가 개종을 했다고? 어머 재환아 진짜 너 미쳤구나 미쳤어 아니 얘가 엄마한테 누구한테 의논을 하고 해야지 그렇게 중요한 거를 그냥 혼자서 가서 결정하고 해낸 거야 그게? 그건 좀 아니지 야 물을 수도 있는 거냐 이게? 물을 순 없어 야 너 미쳤나보다 너 진짜 야 이건 아니다 진짜 어떻게 혼자 가서 그냥 너 잠깐 이디언 갔다가 온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그냥? 너 갑자기 그게 뭐야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야 어? 잘 생각해봐라지 않아 이게 미쳤네 아우 정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아우 나 진짜 이거 큰일났네 큰일났어 아니 그러니까 재환아 엄마와는 아까는 좀 흥분을 해서 너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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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개종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비쳤기 때문에 엄마도 그거에 대해서 무방비로 있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얘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 빠른 거 같아 네가 개종을 선택하기에는 얘기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어 1년 안 된 거 같은데 네가 이게 개종까지 선택하기에는 너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엄마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왜 의논도 안 하고 너 혼자 그렇게 가서 개종을 하고 왔는지 내가 의논을 미리 제가 했던 거는 미안한데 나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동안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개종할 시기가 적절한 거야 네가 봤을 때는 뭐 개종의 시기가 적절해 이런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어 의미는 아니지 내 선택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니까 나는 이걸 급하게 결정하지는 않았어 확실한 거는 그게 확실해 믿음에 대한 거를 계속 생각을 해왔고 라마단 하면서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무슬림분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해보고 나 스스로도 내가 정말 무슬림으로서 살 수 있을 것인 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고 사실 이번에 이마음님이 찾아온 것도 처음 찾아온 게 아니야 처음에 찾아가서 개종을 하려고 했다가 그때 이마음님이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가 이걸 앞으로 실천들을 너가 과연 할 수 있겠냐 이거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너가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음의 결정이 됐을 때 간 거야 나는 이거는 더 이상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내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엄마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을까 조금 더 알아보고 만나보고 이마음님도 좀 더 만나보고 그렇게 하고 결정해도 이거는 늦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갑자기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엄마가 너무 놀랬지 난 내 주변에는 내 거 평생 살아오면서 아예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무슬림을 한다니 나는 진짜 너무 놀랬다 제아나 우리나라에서 무슬림으로 산다는 게 불이익이 없어? 불이익이 없을 수는 없지 왜냐하면 이슬람에 대한 편견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엄마가 저번에 인터뷰할 때만 해도 같이 성당 가자 이런 의미로 인터뷰를 한 건데 갑자기 무슬림은 제아나 이건 엄마가 너무 놀랬어 진짜야 이거는 아니라고 봐 나는 어쨌든 종교라는 거는 가볍게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진지하게 진짜 평생을 내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확고한 의지하고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지 사람이 완벽하진 않잖아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종교인의 자세가 지금 되어 있는지 종교라는 게 당연히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약간 좀 오해하는 거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감사함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이슬람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종교인이야 사람들을 설교하고 막 이렇게 영감을 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맨날 종교에 심취해 가지고 종교만 공부해 가지고 막 신부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교화시키고 전도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 그렇게 오해하는 거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엄마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서 가는 거야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신자가 된다는 알라를 믿는 신자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구나 그럼 너는 술하고 돼지고기를 엄청 술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돼지고기는 또 끊을 수가 있는 거니? 이게 뭐냐면 나는 하느님을 믿는 이제 무슬림의 입장에서는 하느님께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걸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이게 어떤 맛이고 맛있는 걸 알더라도 이거를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 너가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지 그렇지 그런 거야? 그거는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야 왜냐면 나도 이제 해봤으니까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거를 내가 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아 나 종교를 안 믿을래 이거는 내 자신에 대한 변명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런 것들은 내가 다 감수할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개정을 한 거니까 걱정하지 않을 거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네가 이렇게 종교를 선택했을 때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 부분이 걱정스럽고 우리나라에서 무슬림으로 산다는 그런 게 불이익이 없어 그런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거는 내가 감수를 하고 가야 되는 방향이다 이거지 그리고 굳이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뭐 또 해도 되겠지 뭐 인샬라 여섯 가지 믿음이 있거든 이슬람에는 그리고 마지막 여섯 가지 믿음 중에 정명이라고 있어 데스틴이야 힘든 길을 가더라도 하느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다 계획해 주신 거기 때문에 베스트 플래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생을 짜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딱 이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개종을 한 것도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아 그렇지 계획하신 것 중에 하나인 거지 그렇게 뮤슬림들은 생각을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쨌든 엄마가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이다 보니까 또 이거를 자식은 뭐 맘대로 되니 맘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선택한 기대니까 엄마가 뭐 내가 자식 인형이야 내 맘대로 할 수는 없고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엄마가 지켜봐야지 지켜보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앞선다는 응?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하여간 앞으로의 행동을 네가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유튜브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어차피 유튜브 내가 이거 100만 200만 300만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거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내가 하느님을 접했지만 이거를 통해서 나는 엄청나게 큰 선물을 얻은 거야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를 이제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나는 이 유튜브가 또 이렇게 막 조회수가 많아지고 구독자가 많아지는데 그런 것도 엄마는 막 겁이 나는 거지 앞으로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겁도 나고 응? 사실 뭐 인기나 명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지나가는 거니까 알잖아 한순간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하느님을 따라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것도 만약에 하느님께서 아까 말했잖아 정명이라고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 무슬림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도 뭔가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아 이슬람이 나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면은 나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야 너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네가 하고 있는 거를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한 두 명이라도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영향을 그런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앞으로 더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지 된다 이건데 이렇게 봐주는 친구들한테도 네가 겸손한 자세로 잘 나아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지 진짜 좀 걱정된다 사실 너무 걱정돼 엄마가 아니 뭐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잖니 내가 어떻게 너를 뭐 설득해서 이거를 번복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잖아 어쨌든 제안이한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엄마가 또 조금 지켜봐야지 그래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택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많이 걱정이 된다면 그거를 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뭐 개종을 하고 종교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건 아니야 나는 그냥 여전히 그냥 엄마 아들이고 엄마 아들 김재환이고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들이고 가족들을 내가 이거 종교 믿는다고 해서 등을 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럼 안 되지 그렇지 그런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렇구나 그래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고 그래 이해하지 걱정스러워 저게 고마워 저게 고도 저게 고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해왈 자